아 아 나 죽어 나 죽어 오늘 최고로 너무 행복해 어떡해 띠이의 이상한 A S M R R R R 안녕하세요 지금 님이들TV입니다 오늘TV의 이상한 A S F F 안녕 마라탕 킵트 AS8 마라탕 2.5단계 마라샹구 2단계 없으면 안되는 볶음밥 꼬바라우입니다 마라탕 오늘 먹으면서 남좀 빼려구요 이게 바로 마라탕 디톡스다 노랗다 어떡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거 봐 멈출 바삭 바삭 고맙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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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피돌아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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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게장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좀 몇 갠이나 먹고 말할게요 이제 눈깔 돌아왔어요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일단 옥수수면이랑 분모자 잔뜩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었나봐 약간 마라탕이긴 한데 국물이 좀 많이 사라져가지고 마라탕 볶음 느낌이야 나 죽어 나 죽어! 이게 ASMR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마라탕은 진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수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나 맨 처음에 마라탕 별로 안 좋아했어? 놀랬지? 이렇게 잘 먹는데 이제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마라탕이 약간 중독이 되는 과정에 이걸 왜 먹어? 하다가 자기 전에 잠깐 생각나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옥수수면 추가해 먹으니까 죽어 치즈 떡이다 치즈 떡 이제 좀 살 걸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우악스럽고 천박하게 먹었나요? 어쩔 수 없어 배고봤어 마라샹궈 또라이 아님 진짜? 또라이 아님 진짜? 또라이 아님 진짜? 베이컨이 있어요 나는 연근 좋아해요 연근 죽는다 으앗 아니 아니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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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쫄깃쫄 예 아님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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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 아님 에어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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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당면이 꽉 뭉쳐가지고 떡 같애 연근 중국 닭만에 꽉 뭉쳐서 똑같아 연근 이거이거이거 문제 있어 너무 맛있어 바로 먹어줄게 저 근데 진짜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 할겁니다 진짜로 저 지금 이거 일하는거에요 커바로우 제가 옥수면을 추가한건데 너무 많다 마라탕은 항상 이 정도면 딱 적당하겠지 하고 왔는데 보면 3일치는 와있어 3일치 깜짝 놀라 면이 너무 많다 배불러 안돼 아주 맛있다 이거 hvad이냐 이 얼마있지 목이버섯 훨씬97 더 더 더 몸 strate 두들amat에 와 너무 맛있다 오늘 최고로 너무 행복해 어떡해 제가 35분동안 먹은건데 왜 안주이지? 나 지금 여기까지 면이 차있는거 같아 면이 엄청 무나봐 면 빼고 다른 건더기들은 거의 다 먹었어요 소고기! 또 집에 안돼 배불러 라고 하면서 하나 더 집기 이게 바로 사람들한테 돼지처럼 보이지 않는데 비법이야 막 그거 알아요? 더 먹고싶은데 안 들어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네 너무 막 화가 나 더 먹고싶은데 더 들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막 배가 부르니까 내가 막 치앙님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막 히밥님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부러워 더 먹고싶어 잘 먹었습니다 아쉽다 더 먹고싶은데 배가 너무 불러 면 때문인거 같아 근데 진짜 많이 먹었군요 면 때문에 안 줄어 불어가지고 제가 남은 마라샹궈랑 꼬바루우랑 볶음밥은 내일 마라 2회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TV에 희당한 ASM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이전 영상 다시 보기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구독 누르고 가세요 오랫동안 다음에 여기 다른 desenvolved 네 오늘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